경상남도가 기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지능형 기계시스템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2조 5천억 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중장기 육성계획은 기계강국 기반 확보를 위한 지능산업 지능화를 통해 2020년까지 세계 5위 기계강국으로 도약입니다. 이를 위해 2020년 성장률 13%와 부가가치율 38% 달성, 2009년 전국 대비 생산액 26.1%를 30%로 끌어올리고 매출액 1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을 30개로 육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창원시 의창구 파룡동 경남 테크노파크 주변에 산학융암지구를 조성하고 창원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지능형 기계시스템산업 인프라 구축에 2조 4,340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한 관련 기술개발사업에 630억 원, 기업지원사업에 125억 원, 정주여건 조성사업 등에 35억 원도 투입합니다. 경상남도는 이를 바탕으로 도내 기계산업 제도역을 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기계 부품의 지능화와 융합화,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술인력 확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기술개발사업